남은 한 방울까지 안녕하세요 워킹맘 은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회사일과 집안일 그리고 유튜브 영상까지 1인 3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와 하루를 48시간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과 체력 무너지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챙겨 먹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CJ 웰케어의 한뿌리 제품입니다 제가 직접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너무 좋은 기획전이 열리고 해서 오늘 은주부 채널 구독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귀 쫑긋 세우고 꼭 가주세요 한뿌리 흑삼진 녹용 스틱 한뿌리 흑삼진 스틱 한뿌리 흑삼진액 특삼진액제로 좋은 기회로 브랜드 책에서 협찬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복용을 실제로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 몸을 위해서죠 여러분 홍삼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사포닌 진세노사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진세노사이드가 많이 흡수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좋은 성분이 몸에서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진세노사이드 흡수율도 높이고 또 많이 먹을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점을 보완한 전통 소재가 있는데 바로 흑삼입니다 구중국포 인삼을 9번 찌고 말린 구중국포 흑삼 홍삼과 뭐가 될까요? 홍삼은 인삼을 2번에서 3번 찌고 말려 만들었고요 흑삼은 45일간 무려 9번 찌고 말려서 만든다고 해요 고구마를 찌면 이렇게 막 부드러워지듯 그 과정에서 고분자로 단단했던 진세노사이드가 저분자 단위로 작게 쪼개지면서 흡수율을 높이게 되는 거죠 CG 자사에서 개발한 구중국포 흑삼과 홍삼의 차이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고 해요 홍삼 대비 이 구중국포 흑삼은 첫째, 진세노사이드 10배 증가 둘째, 흡수량이 최대 120% 상승 셋째, 흡수시간 1시간 단축 이 모든 사실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SCI급 논문으로 확인했고요 햇섭 인증은 물론 또 국내 최초로 미국 식약처 FDA에서 원료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CJ 웰케어 한뿌리 단독으로 사용하는 흑삼 농축의 원료는 특허 2종을 소유하고 있는 이미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녹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녹용은 수사슴의 어린 뿔을 가리키는데요 아직 골지라가 되지 않았거나 약간의 골지라가 된 연한 사슴의 뿔을 잘라 말린 걸 녹용이라고 합니다 이 녹용이 다른 동물의 뿔과 다른 점은 바로 재생력 녹용의 뿔은 매년 탈각하고 또 새로 자라는데요 또 녹용 성장이 가장 활발할 때 하루에 2.75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하루에 0.3mm 정도니까 재생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재생력 뿐만이 아니라 이 녹용에는 여러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강글리오사이드와 판토크림, 단백질, 레시틴, 칼슘에 콜라겐 이 모든 걸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좋은 성분의 녹용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입하실 때는 SAT 등급 녹용이 사용된 제품을 골라야 해요 바로 이 흑삼진 녹용 스틱이 청정지역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SAT 등급 녹용이 사용된 제품입니다 구중구포 흑삼과 최상 등급의 녹용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물할 수 있고 또 직접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저는 사실 요즘에 자주 먹고 있어요 사안에서도 먹고, 사무실에서도 먹고 이 한방울도 쫙 쩍쩍쩍쩍 먹어야 해요 아깝죠? 맛있다! 실제 맛을 보면 설탕 대신 걸골과 유산균의 먹이로 유명한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꾸덕함과 단맛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명지버섯, 동충아초, 노루궁뎅이버섯, 차가버섯, 상왕버섯 이렇게 귀한 5가지 버섯이 들어가서 정말 깊은 맛을 냅니다 뉴질랜드가 인정한 최상급 SAT 녹용이 들어간 흑삼진 녹용 스틱 강추합니다 이렇게 8mm, 30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원래 정상가는 99,000원인데 1 플러스 1 풀모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구입하실 수 있는 가격은 가격은 49,500원이니까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짠! 이 제품은 핫포리 흑삼진 스틱이에요 사포닌 함량과 흡수율을 높인 구중구포 흑삼 농축액입니다 쓴맛을 줄인 제품이고요 또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이에요 기존 흑삼진 스틱에서 가격은 조금 더 낮추고 또 제품 자체가 리뉴얼이 됐습니다 식이상류가 풍부한 프락토 올리고당을 높여서 흑삼의 쓴맛을 줄이고 건강한 단맛을 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짜자잔 고급지다 고급자 이렇게 스틱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맛봐야죠 그죠? 저는 이제부터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음 음 라미나 한 방울까지 음 너무 맛있어 이 제품은 정말 여러분 쟁여두고 드셔야 돼요 요렇게 8.2mm 30호가 들어있어요 원래 정상가는 59,800원인데 1 플러스 1 프로모션 중이고요 그래서 최종가를 보면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2만 9,900원 뚜둥 이건 정말 몇 박스 쟁여놓고 두구두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요 놓치면 안되겠죠?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뚜둥 이 제품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파우치형 제품이에요 함뿌리 흑삼 진액과 흑삼 진액 제로 지금 제가 요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품은 함뿌리 흑삼 진액이에요 이 함뿌리 흑삼 진액은 흑삼과 그리고 네 가지 전통 원료인 당귀, 숙지황, 작약, 천공으로 만들어진 단맛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고요 흑삼 진액 제로는 흑삼과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당 제로 컨셉으로 단맛이 없는 제품이에요 당이 걱정이라 이 흑삼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도 드시기 좋겠죠?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또 나를 위한 선물로도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안에 파우치 형태로 되어있어요 урito 흑삼 진액 제로 와, 정말 선물로 최고예요. 이렇게 흑삼진액이 40ml에 24개가 들었고요. 흑삼진액 제로는 50ml가 24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원래 정상가가 39,800원으로 1 플러스 1 프로모션을 하면 최종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19,900원! 와우, 이건 재면화야 해요.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 선물, 그리고 부모님 선물로 제격인 패키지. 너무 고급스럽죠? 전통 문양의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정말 강추합니다. CJ 웰케어 함뿌리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하고 선물 받는 CJ 웰케어 추석 선물 대전! 너무 좋은 대박 기획전이 진행 중이니까요. 꼭 참여해보세요. 영상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꾹 눌러서 좋은 선물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인점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마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추석 선물 세트로 강추합니다. 그리고 추석 맞이 경품 이벤트도 진행 중이에요.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되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9월 28일까지 강추! Q&A신랑 상이維 pays une